제 5장 중간평가 실전 모의평가 제 1회 지금부터 구슬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긴장하지 마시고 아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세요. 1번.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첫 번째 그림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림에 대해 말해 보세요. 그림 속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의 중요한 의뢰입니다. 두 번째 그림 속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림에 대해 말해 보세요. 그림 속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한국의 중요한 의뢰 중 하나입니다. 2번. 여러분은 한국의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저는 한국 친구의 결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객들은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냅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어머니들이 촛불을 켜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혼인서약을 합니다. 주례사를 하고 축가를 부르고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면 결혼식이 끝납니다. 신랑과 신부는 패백을 드리고 하객들은 식사를 합니다. 한국의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아직 한국에서 장례식에 간 적은 없지만 장례식에 갔다 온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흰 봉투에 돈을 넣어 조의금을 준비합니다.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조의금을 낸 다음 고인의 사진 앞에 꽃을 놓거나 향을 피우고 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유족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을 할 때 전통 결혼식과 현대 결혼식을 합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결혼식 전날 가족과 친척들이 신부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이것은 전통 결혼식의 특징입니다. 결혼식 날 아침에는 조상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 다음 성당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현대 결혼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에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하나요? 고향의 장례식에 대해 말해 보세요.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폭죽을 터뜨립니다. 중국에서 장례식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사진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했지만 요즘은 3일 정도 장례식을 하고 돈을 태우면서 고인을 보냅니다. 요즘 중국에는 친환경 장례식이 보급되면서 화장을 한 후에 유골을 나무나 꽃 아래 또는 잔디밭에 묻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 보세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켜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샴푸나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수질오염과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땅에 묻으면 토양이 오염되고 땅에 묻힌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나쁜 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일어납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말해 보세요. 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샴푸와 세제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종이컵 대신 집에서 가져온 물병이나 개인 컵을 쓰고 장을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를 챙겨 비닐봉투를 쓰지 않습니다. 5번 요즘 한국에서는 물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모든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을 보러 가면 우유나 고기, 과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변화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물가가 하락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지난 여름 휴가철에 제주도에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가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비수기에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표를 다시 알아보니 표값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나 여행 관련 상품은 비수기가 되면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암 Jamaican 암 bar 암 ي 암eb 암저듬